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애경산업이고요. 2만 3백원에 40%입니다. 조금 뒤늦게 따라 붙으셨네요. 예. 이렇게 따라 붙는 매매를 하면요. 결론은 물려요. 지금 약간 수익이 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 붙는 매매의 문제는 뭐냐면 고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갖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지금 오늘이 고점이어서 줄줄줄줄 빠지게 된다면요. 시청자님은 오늘 못 판 거 그러니까 어제 못 판 거 오늘 못 판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려요. 이건 수많은 개미들이 입증을 해준 거예요. 시청자님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요. 내가 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수익 중일 때 못 팔면 결국은 어제보다 1% 빠지면 어제 팔걸. 거기서 또 1% 빠지면 그저께 팔걸. 어제 팔걸. 거기서 또 빠지면 3일 전에 팔걸. 이틀 전에 팔걸. 하루 전에 팔걸. 계속 그렇게 아쉬워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 어느새 본전이고 본전에서 올라갈까 봐 못 팔고 본전이 오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면 본전에서라도 팔 거라는 생각도 못 팔고 물리면 에이 씨 완전 끝났네 망했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다려버릴까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요.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올라갈 때 따라 붙은 사람들의 의무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붙은 사람들의 매매 방법은 뭐여야 하냐면요. 단기적으로 그냥 2%든 3%든 수익이 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조금씩 계속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내려가요. 그러니까 주가는요. 아주 간단한 이론인 게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갔을 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저점 라인 때 대충 사놓고 그냥 기다려가지고 묻어놓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난다는 거고 고점일 때도 최고점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팔다 보면 어느 순간 고점이 되어가지고 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려갈수록 무겁게 사시고 올라갈수록 가볍게 사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40% 샀다는 것은 올라갈 때 무겁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게 이게 지금 무슨 투자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 물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에 만족 못하실 거거든요. 얘가 지금 저점 대비 23%, 30% 올라왔는데 4% 지금 챙기는 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욕심만 커져가지고는 수익률이 더 커질 거라고 보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다가 물리게 되는 케이스가 이런 매매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서 3분의 1씩 그냥 3분의 1이라든지 한 4분의 1이라든지 그냥 파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제 와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올라오는 쪽쪽 팔아내셔가지고 지금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2만 한 4천원대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애경산업이 지금 올라가려면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장은 아모레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은 어때요?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꺾인 것 같습니까? 꺾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꺾여있다는 말은 화장품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계속 굳이 여기서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팔아내야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서 팔아내셔라. 내가 뒤에 들어온 만큼 우리 식당 같은 데 친구들 식사 자리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들어가서 있으면 온전히 많은 것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얘들 일어나려고 할 때 와버리게 되면 난 고기 한 잔 먹은 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나가야 돼요.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왔으면 수익률을 낮게 잡으세요. 지금 이 정도 수익이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꺾여 내려가서 아머리 퍼시픽이 쉬어가기 시작한다면 얘는 다시 또 18,000원 내지 16,000원까지 또 떨어지니까 팔았다가 다음 기회 때 가면 되죠. 2차 갈 때 사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비유한 걸로 친다면 1차 끝 트머리 와가지고 나 방금 왔는데 고기 좀 더 시켜주면 안 되나 이러지 말고 지금 차려진 거예요. 조금만 먹고 나간 다음에 2차에서 온전히 즐기세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세요. 제발 좀.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